잠시만요. 혹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? 제 거 아닌데요. 그래요? 그럼 누구 거지? 잠시만요. 혹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? 제 거 아닌데요. 그래요? 그럼 누구 거지? 여보세요? 여보, 집에 오는 길에 당근 좀 사다 줘. 당근만 사면 돼? 응, 두 개만. 알았어. 여보세요? 여보, 집에 오는 길에 당근 좀 사다 줘. 당근만 사면 돼? 응, 두 개만. 알았어. 저기요. 이 근처에 전철력 있어요?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저기요. 이 근처에 전철력 있어요?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하는 거 잊지 마. 선생님, 질문 있습니다. 어? 니가 웬일이니? 뭔데? 숙제 안 하면 안 돼요?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하는 거 잊지 마. 선생님, 질문 있습니다. 어? 니가 웬일이니? 뭔데? 숙제 안 하면 안 돼요? 안 돼! 잠시만요. 혹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? 제 거 아닌데요? 그래요? 그럼 누구 거지? 여보세요? 여보, 집에 오는 길에 당근 좀 사다 줘. 당근만 사면 돼? 응, 두 개만. 알았어. 저기요. 이 근처에 전철역 있어요?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하는 거 잊지 마. 선생님, 질문 있습니다. 어? 니가 웬일이니? 뭔데? 숙제 안 하면 안 돼요?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과입니다. 지말